그녀를 보면 오 무슨 일일까 이거 정말 기밀났네 오 무슨 일일까 나도 정말 모르겠네 꽃들아 친한 같지만 꽃보다 더 아름다워 저스민 향기에 나는 눈뜰 수가 없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지금 내 머릿속 온통 그녀의 생각도 오 오 예 나의 상관에 너의 제일 많은 나이 너의 가장 singing 너의 글은і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